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공중소피살기 버그에 관한 영상입니다. 킹오파 94 류의 용원암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당시에 류의 용원암무는 발동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맞추기 위한 버그는 아닌 듯 합니다. 이 당시에 류의 용원을 체크해둬 수 있습니다. 이 당시에 류의 용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